보증금 30만원만 줄한다. 방값은 하루 6천원. 먹고 살기 힘들어 뒤지겠는데 주거비로 월급의 반이 나가서 될 일이 가. 쉬 이봐. 임대를 하려면 이렇게 기본 세팅은 해둬야지. 계약되면 해준다는 주인이 있다. 소개팅에 거지처럼 나가서 사겨주면 깨끗하게 씻고 다닐 개랑 뭐가 틀려. 북박이장은 길었고 쓰다 남은 행거를 억지로 박아둔 모습이었다. 화장실은 깨끗하고 이거 틀면 100% 물폭탄이라 틀어볼 자신은 없다. 괜히 딸딸이 권법 자랑했다가 오늘도 이러고 있다. 다 내리고 생각해보니 베란다를 안 찍었다. 에라이 쉬 이봐. 베란다는 넓었고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또 냉장고도 있다. 진평동 먹자골목 인근에 있고 보증금 30만월 20만이란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